안녕하세요. 송혁쌤입니다. 저희가 2010년도에 후우씨라는 곡으로 활동을 할 때 화살춤을 선보였었잖아요. 그래서인지 저희 멤버들 모두가 양궁에 관심이 또 많은데요. 이번에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꼭 멋진 실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 너무너무 잘하시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 많이 많이 할 테니까요. 꼭 힘내시고요.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소녀시대입니다. 양궁에도 개인전이 있죠. 저희 소녀시대도 개별 활동을 할 때 소녀시대는 물론이고 개인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요. 늘 함께하던 9명이 아니라 긴장도 많이 되고 부담이 클 것 같은데 그만큼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. 개인전에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응원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선수분들 곁에서 항상 열심히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. 좋은 경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 소녀시대 태연, 티파니, 서연의 트윙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 선수단 화이팅! 당연하지 마십니까, 이번 추억은 선수나 화이팅! 감사합니다.